0716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테마는 자율주행 레드, 발광 다이오드, 이, 가,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은, 은 동사는 삼성전자정밀기기팀의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사의 가전용 사출금형으로는 D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외관금형이며, 디스플레이용 금형으로는 DTV 내부 프레임 금형, 모니터 금형이 있음 축적된 금형기술을 기반으로 정밀구동 부품, OA 제품, 기어박스 애쉬, 레드 리드 프레임 등을 생산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쉬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등의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쉬 가전용은 D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외관 금형이며 디스플레이는 DTV 내부 프레임, 모니터 금형, 자동차는 대형 고장력 프레스 금형, 인테리어는 사출 금형임 대쉬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등 가전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와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며, 태국 소재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재무 대쉬 가전용 프레스 수주 증가에도 가전용 몰드 및 자동차용 정밀 부품의 수주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되었음 대쉬 유언가율 하락에도 급여, 제품 보증 수리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수준의 정체 그러나 기타 수익 증가하며 순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상승 대쉬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TV 및 가전산업의 수요 감소로 가전용 몰드 및 프레스 수주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득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에이테크솔루션의 시가 총액은 94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에이테크솔루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21위입니다. 에이테크솔루션의 상장 주식수는 천만주입니다. 에이테크솔루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에이테크솔루션의 퍼은 16.3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8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6배, 82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원, 40억원, 6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원, 29억원, 56억원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4번지 95%이고 유보율은 1464.4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4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640원보다 1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3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종가는 9,480원이며 주가가 에이테크 솔루션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종가는 9,480원이며 주가가 에이테크 솔루션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에이테크 솔루션은 거래량 19,80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0904주, NH투자증권에서 4,301흔 5주, 삼성에서 2,65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100세주, 한화에서 1,400일흔 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04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701주, 메릴린치에서 2,211주, 한국증권에서 1,980도주, 목건 스탠리에서 1,5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9,13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에이테크 솔루션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 000 에이테크 솔루션 2,M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